어디서든 나만의 대치동 항상 너의 곁에 언제나 예보크 예보크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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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러분의 꿈의 사다리가 되겠습니다 초등부터 고등까지 입시해 모든 순간을 담았다 대치동 현강을 어디서든 나만의 대치동 항상 너의 곁에 언제나 예보크 예보크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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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러분의 꿈의 사다리가 되겠습니다 초등부터 고등까지 입시해 모든 순간을 담았다 대치동 현강을 어디서든 나만의 대치동 항상 너의 곁에 안녕하세요 미성원입니다 이제 방학도 다 끝나가네요 다음 주부터는 저희 겨울방학 특강 때문에 사실은 정규방송이 많이 빠졌었는데요 다음 주 3월부터는 똑똑 상담실도 하고 효자들도 하고 그 다음에 엄마학교 계속 이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중학교 3학년 올라가는 친구들이죠 이제 2028 입시 이거에 해당되는 입시가 중3 중2 중1 초6 초5 여기까지는 확정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보통 입시가 한 번 똑같이 더더니까 초4 초3 초2 초1 유치원생까지는 이번에 2028 입시로 바뀌는데 여기에 큰 변수가 하나 더 있어요 그게 뭐냐 하면 의대 정원이 2000명이 늘어난다는 거죠 이게 이제 뭐 사회적으로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는 저는 교육 전문가이기 때문에 입시 전문가이기 때문에 그거에 대해서 분석을 하지 않겠습니다 그게 옳다고 보는 사람도 있고 의사 선생님들 같은 경우는 지금 파업을 할 정도로 굉장히 거센 저항을 하고 있는데요 그거에 대한 판단을 하지 않지만 입시적인 측면에서는 대학 가기가 너무 쉬워진 거거든요 의대만 가기가 쉬워진 게 아니고 아주 간단하게 말하면 제가 대략 계산해 보니까 이거에 대해서는 분석해서 다시 방송하겠지만 20개 정시의 경우에는 한양대 정도 갈 친구면 스카이를 다 간다 서울대 공대까지 갈 것 같아요 한양대 공대 갈 정도 친구면 서울대학교에 갈 수 있고 문과 애들 입과 쪽으로 빠져나가는 거 계산하면 옛날에 그렇게 가기 어려웠다는 서울대 경영경제학과도 서강대 갈 정도 실력이면 성균관대나 서강대 갈 실력이면 서울대학교 상과대학을 들어갈 수가 있게끔 될 것 같아요 이럴 때 자기 대학을 쫙 올려야 되는 타이밍인데 그게 이제 중학생하고 지금 초등학생들이 해당되는 부분이거든요 물론 의대로 가는 건 너무 쉬워졌고 왜냐하면 60%나 늘었다는 것은 어마어마하게 된 거거든요 또 하나가 이제 올해 대학 들어간 아이들을 마지막으로 대학 입시 공정화 방안이 완성이 됐어요 그래서 작년 재작년서부터 시작해서 서류가 완전히 축소되다가 올해 대학 들어간 올해 대학교 1학년 아이들서부터는 종합전형 서류가 정말 4개 없을 정도로 단순화됐거든요 이거는 입시에서 이 세 가지 큰 변인은 어마어마한 변인인데 아직 대치동에서도 학부모님들도 이거에 맞는 전략을 잘 못 자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부터 하는 방송에서는 될 수 있으면 이 세 가지 변인에 대한 질문 대답과 동시에 저희가 준비한 내용들을 같이 갈 거고요 이걸 위해서 저희는 오래 이걸 위해서는 아닌데 저희는 오래 전부터 운 좋게 이런 입시에 다 맞춰놨죠 의대에 가는 쪽 그다음에 정시 그리고 예복회에서 통합사회 통합과 그래서 지금 이런 입시에는 굉장히 적합하게 만들어놨는데요 중간중간에 특히 중학생들 중학교 3학년 이하들 이상도 상관없습니다 이게 바뀐 입시에 대해서 이따가 국어 공부 어떻게 공부할 건지 설명도 드리겠지만 그래서 저희가 다산 쪽에다가 덕소 쪽에다가는 고등부 내신 위주로 저희가 지경을 냈고 다산 쪽에는 중학생하고 초등학생이 좀 많은 것 같아서 그쪽에는 고등학교 다산 고등학교 내신은 당연하고 중학교 내신과 이번에 2028 입시에 맞게끔 저희가 프로그램을 짜가지고 만들었거든요 그래서 많은 관심 바라겠고 오늘은 다산 지경 특집으로 방송을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산 쪽 원장 김신영 원장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민성원연구소에서 대치도 효자학원 원장을 맡고 있고 그다음에 이번에 오픈하는 다산점에서도 효자학원 QEM 효자학원 원장을 맡게 된 김신영입니다 네 오늘 저희가 말씀드릴 내용은 이제 다산 신도시 그쪽에 이제 초등학교 엄마들이 이제 젊은 엄마들이 굉장히 많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 부분 그분들에게 이제 어떻게 공부를 해야 우리 어린아이들이 이제 대학 입시에 그 방향성에 맞게 잘 공부할 수 있는지 그 방향성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싶고 그다음에 이제 중학교 고등학교 어머니들에게 저는 에게는 어떻게 하면 더 좋은 어떤 인풋을 넣었을 때 더 좋은 결과가 나타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좀 그 방향성 그리고 그 방법론에 대해서 좀 말씀드리면서 저희 학원 프로그램도 홍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제 전국 단위로 돌아다니다 보면 그 공부를 되게 많이 시킬 것 같은데 공부를 많이 시키는 동네는 강남 서초 중계 일부하고 목동 쪽에 좀 공부를 많이 시키는 것 같고 그 이외의 지역은 광주 봉선동 쪽에서 좀 많이 시키는 것 같고 대구 수성구 쪽에서 많이 시키는 것 같고 이게 다인 것 같아요 대전 거기 많이 안 시켜요 생각보다 부산 해운대도 제가 거기도 있어 봤는데 격차가 되게 커요 네 거기도 약간 이제 놀기 좋은 동네라서 고즈넉하고 네 격차가 크고 학원도 많이 발달이 안 돼있고 거기는 약간 그 오피스텔 과외방 같은 게 좀 많이 네 다 그렇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리고 대한민국이 짧은 좁은 나라인데도 대시동에서 공부하는 스타일하고 한 5년에서 10년 격차가 나게 공부를 좀 하고 있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그게 이제 저희가 이제 정보가 그동안 없고 그러니까 그랬는데 엄마학교에서 이렇게 얘기를 하기 때문에 그 지역에 있는 아주 잘하는 아이들은 줌으로 저희 수업을 듣는 경우가 되게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2028 입시의 이제 핵심 포인트가 뭐냐 하면 앞으로도 계속 열심히 저희가 말씀드리겠지만 내신이 10%가 1등급이 된다는 거죠 그렇죠 내신이 10%가 1등급이 된다는 거는 지금까지 지역에 있는 아이들이 종합전형이나 교과전형으로 대학을 많이 갔는데 종합전형은 이제 서류가 간소됐기 때문에 제2의 교과전형이 돼버렸거든요 그러면 내신이 10%가 1등급이면 지역에 있는 애들 말고도 학군지에 있는 애들도 내신 1.0이 많이 나온다는 거예요 그러면 지역에 있는 애들이 그 점수로 대학을 많이 갔었는데 상위권 대학은 힘들어지게 된 거죠 그러니까 중상위권 대학까지는 아직도 수시로 많이 뽑으니까 갈 수가 있는데 그래서 내신이 10%를 1등급이라는 상황에서는 고교 선택이 굉장히 중요해져요 또 하나 또 중요하게 변인이 생긴 게 뭐냐면 제가 엄마들한테 그렇게 오랫동안 얘기했는데 아직도 뭔가 환상에 빠져 있고 아이들이 그냥 어떻게 보면 계속 주입을 받다 보니까 그런 일이 생기는 것 같은데 영재고 과고가 말이죠 대학 가기가 굉장히 유리한 시절이 있었어요 있었죠 그러니까 서울대학교 의과대학을 포함해서 공대 자연대에 서울 과고 애들의 90%가 들어갈 때가 있었어요 그때는 올림피아드 성적서부터 시작해서 이 아이가 서울 과고 나왔다는 거를 면접관이 딱 보면서 면접을 봤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면접관들이 서울 과고 출신들이 많기 때문에 그렇죠 서울 과고 애들이 우수한 걸 알아서 서울 과고 애들을 뽑으려고 아예 목적 자체를 가지고 있고 그 당시에는 연대에서는 서울 과고 출신을 두 명도 뽑았어요 서울대에서 다 쭉 네 그러니까 연대는 갈 자원이 없었고 경기가구 같은 데에서는 한 50%가 서울대를 갔고 나머지는 카이스트 포항공대를 갔기 때문에 연고대는 과고 아이들 뽑으려고 과고 아이들 유리한 전형을 되게 많이 냈다는 거죠 그런데 이제 간소화 방안 때문에 학교 이름을 다 가리고 보고 그다음에 이 아이의 활동 같은 것도 적을 데가 하나도 없어서 해외에서 올림피아도의 상을 받은 것도 쓰는 칸이 없단 말이에요 그러면 대학교에서는 알 방법이 없는 상황이 되거든요 그런데 의대 정원 2천 명이 늘었는데 2천 명이 늘었는데 이 아이들은 내신이 1.0을 받거나 교과 전형 같은 경우에는 아니면 종합 전형에서 의대 전형은 서류보다는 MMI가 중요하단 말이에요 그렇죠 서류가 별로 안 중요해 그다음에 교과 전형이나 종합 전형에서도 아주 높은 수준의 수능 체제를 요구해요 그리고 정시에서는 정말 탑 수준의 수능 점수를 요구하죠 그렇죠 그러면 의대 정원이 늘었기 때문에 서울대학교 공과대학의 수능 성적 안 내고 무시험으로 들어갔던 면접 시험만 보고 들어갔던 서울 과거 아이들이 그 자리는 비질 않는 거예요 그리고 교과 전형하고 정시 자리가 한 60% 70%가 비는 거거든요 이 자리가 의대로 다 빠져나간단 말이에요 그러면 서울대학교 공과대학에서 종합 전형 자리는 그대로 영재고 과거 아이들이 유지하고 아주 어려운 경쟁률을 갖고 들어가야 되고 서울대 공대의 교과 전형이나 그다음에 정시로 들어갈 아이들이 대거 의대 쪽으로 2천 명이나 빠져나간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서울공대 들어가기가 되게 쉬워지긴 했는데 종합 전형은 하나도 쉬워질 게 없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영재고 과거 애들은 혜택을 하나도 못 보고 일반과 애들은 혜택을 엄청 많이 볼 수 있게 되거든요 그러면 우리 아이가 서울대학교 화학생명공학과를 들어가는데 결과적으로 영재고를 통해 들어갔든 일반고를 통해 들어갔든 어쨌든 간에 이 아이는 화생공 졸업생으로 사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영재고 통해서 과거 통해서 서울대학교 공과대학 들어가는 게 가장 어렵게 들어가는 거거든요 그런데 초등학교 중학교 때 엄마들이 아직도 영재고 과거를 들어가면 뭔가 영광이 있을 거라는 생각을 가지고 아이들한테 학원을 보내고 공부를 시켜요 아니 지금 제가 놀랍고 황당한 게 뭐냐면 지금 수능에서 이제 문의과가 완전히 없어졌고 지금 진로 선택도 할 필요가 없거든요 그렇죠 이제 마지막에 11월에 시험 보고 그때 의대를 갈지 경영학과를 갈지를 결정해도 돼요 저 진짜 요새 진단검사를 하다 보면 우리 아이가 지금 문과인지 문과형 아이인지 이과형 아이인지 알고 싶어서 이제 진단검사를 본다고 하시는데 제가 그럼 상담을 할 때 뭐라고 말씀드리냐면 어머니 수능이 바뀌었습니다 입시가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국어, 영어, 수학, 통합서의 통합과학 다 이제 공통된 과목으로 시험을 치기 때문에 이제 문의과 구분이 없어졌고 그래서 지금 그거를 아는 거는 중요하지 않다 이게 준비가 되어 있는 게 중요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거든요 그러니까 아예 없어졌어요 그러니까 문의과라는 게 지금까지 한국에서 50년 동안 있었던 문의과가 이제는 없다 2028년도부터 없어졌는데도 불구하고 아직도 공대 가려고 그러면 과학을 많이 해야 되는 줄 알고 있죠 과학은 통합과학 한 과목으로 바뀌었거든요 그런데 영재고 과학을 할 아이들도 아닌데 지금 과학학원에서 물화생지를 물화생지 1 다 돌리고 2 돌리고 있다고 그거를 공부하는 아이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 사이에 뭐가 빠지냐면 통합사회 같은 경우는 빠지고 있다는 얘기죠 국어 문법도 빠지고 있고 그래서 일단 저희가 다산점 얘기를 하기 전에 이런 얘기를 간단하게 했는데 그래서 이 시스템을 다산점 수업에다 다 맞춰놨고 그리고 거기서 하는 모든 수업도 다 줌으로 되니까 많이 관심 가져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진도 나가보시죠 네 지금 저희가 이제 다산점에 오픈을 하게 되었어요 일단 저희가 이제 다산점에 다산 그 동네에 사시는 분들께서 이제 이 방송을 보시면서 저희에 대해서 잘 모르실 수 있으니까 저희 이제 소개를 좀 하자면 민성원 소장님께서 이제 운영하는 효자학원은 의대 그리고 스카이를 입시를 위한 초중등 과정을 운영을 하고 있는 곳이잖아요 그래서 이곳에서는 저희는 아이들의 효과적인 공부를 위해서는 지능을 먼저 개발을 하고 그 다음에 입시에 최적화된 로드맵을 가지고 그거에 대한 인풋을 넣으면 정말 최고의 효율적이고 효과적인 입시 성과를 낼 수 있다 이렇게 이런 캐치프레이즈를 가지고 이제 운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저희 민성원연구소에서의 소장님의 이제 올해 입시 성과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저희가 이제 로드맵을 갖고 그거에 맞는 방향성에 맞는 공부를 하다보면 서울대 의대 이번에 3명 합격시키셨잖아요 서울대학교 의대 또 기가 막히게 지역균형으로 한 명 정시로 한 명 정시로 한 명 종합전형으로 한 명 이게 시대인재처럼 수백 명을 가르치는 데서 합격한 게 아니고 저희는 재원생 숫자가 그렇게 많지가 않아요 컨설팅 베이스이기 때문에 그때 이번에 고3 학생이 한 12명 됐거든요 12명 중에서 서울대학교 의과대학이 3명 카토릭 의대 연대의대 화생공 바이오 시스템 뭐 여기 더 있는데 한 피이지만 다 맞습니다 네 훨씬 더 많죠 서울대도 이거보다 훨씬 더 많은데 이게 이제 한 12명 고3 중에서 이 정도 보냈으니까 저희가 특공대라는 표현을 쓰기에 적합하겠죠 그렇죠 왜냐하면 제가 얘기하잖아요 의대는 그냥 95% 확률로 간다고 네 그 질문 들어온 것부터 한번 읽어볼까요 아 네 하인님이십니다 안녕하세요 수능 공부하는데 학원 없이 강의만으로는 많이 힘들까요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 몇 학년인지는 잘 모르겠는데요 몇 학년인지는 사실 수능을 가르치는 학원이 없어요 그렇죠 그게 되게 재밌는 거예요 고3한테만 가르치죠 고3도 별로고 거의 거의 재종반에서만 재종반에서만 수능을 가르치는데 정시로 갈 애들도 내신 공부를 하고 있다니까요 맞아요 그래서 수능 공부를 초등학교 때부터 준비를 하기 위해서 저희가 예보클을 만들었으니까 사실 수능 공부는 학원에서 도와줄 게 많이 없습니다 학원에서 도와줄 게 많이 없고 그냥 뭘 해야 될지를 판단한 다음에 교재는 기출문제 위주로 혼자 하는 것도 충분히 가능하니까 예보클 정도 활용하면서 가시면 될 것 같아요 네 하인님께서 지능개발은 교구 활용을 통해서 하시는 건가요 이렇게 질문 주셨는데 지능개발은 저희가 이제 지능개발 프로그램들이 있어요 저희의 시그니처 수업인 암기반이 있고요 그래서 거기서 암기력을 높이면서 작업기 역력을 높이고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저희가 또 쓰는 프로그램이 있는데 브레인 HQ라는 작업기업과 처리 속도를 높이는 그런 프로그램과 그리고 독일에서 개발된 루크 이렇게 사용하면서 아이들의 지능을 올리고 있습니다 자 오늘 뭐 다산지경점 개헌 설명에 답게 하나하나 또 내려가도록 할게요 네 그래서 저희 이런 민성원연구소의 로드맵과 그리고 입시 컨설팅에서 이제 다져진 이런 입시 전략을 가지고 수업을 설계를 다 해놓았어요 초등학생들을 위한 그 초등학생들을 위한 설계를 해놨는데 지금 이제 2028 입시가 되면서 이제 국어, 영어, 수학뿐만 아니라 이제 저희가 통합사회, 통합과학을 초등학교 고학년들, 학생들부터 이제 공부를 시키고 있잖아요 이 수업을 그대로 이제 다산에서 할 예정입니다 저희가 원래 민성원연구소에서의 입시 전략이 지역에서 내신을 대치해서 수능을 이렇게 되어 있었잖아요 네 요거를 이제 다산에 가서 저희 대치의 수능 프로그램을 그대로 이제 그 다산에 가서 할 예정입니다 어 그러니까 다산 쪽에 그 저희가 다산고등학교 앞에다 만든 거죠 네 그 고동네 한 그 동네 상황 좀 한번 말씀드려볼까요 어 관내는 일단 어 다산 지역에서 아이들이 다니고 있는 학교부터 말씀드리면 다산고등학교 도농고등학교 강원고등학교 동아고등학교 이렇게 4개 정도로 저희가 간략하게 소개를 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 일단 어 동아고등학교라는 이 지역을 대표하는 명문고가 있습니다 동아고등학교는 어 저희 qm 학원에서 1등급을 가장 많이 배출을 하고 있고 또 와부고등학교 등 소장님 말씀해 주신 저희 그 독소 qm 효자 학원에서 현재 1학년 2학년 전체 1등급 비중의 50% 이상을 꾸준히 배출하고 있는 학원인 만큼 어 저희가 지금 김신영 원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저는 깜짝 놀란 게 소장님께서 이번에 어 다산 qm 효자 학원으로 지정해 주신 담당 선생님들께서 대치 효자 학원의 원장님이신 김신영 원장 그리고 미래의 학원의 원장님이신 최병철 원장님 그리고 이제 대표원장으로 제가 투입이 되고 대치에서도 가장 영향이 있는 뭐 심보라 부장님까지 해서 어 대치에서 가장 수업을 잘하시는 분들이 저희가 다산 qm 효자 학원에 직접 현장 가기를 특강을 하는 형태로 투입이 된다는 부분에서 너무나 감사하는 마음을 이 자리에서 표현하고 싶고요 그리고 그 지역의 특성을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는 qm 학원에서 단순히 그냥 신설 학원이기 때문에 관내 어떤 출제 경향성을 잘 모르고 있을 거라고 생각하시는 학원님들의 우려를 좀 떨쳐드리자면 작년 기준으로 다산고 전교 1등을 배출했던 저희 수학과 메인 선생님을 투입을 할 거고요 잠시 후에 소개해드릴 가장 수업을 잘하시고 책임감 있는 선생님들로 다산 qm 효자 학원에 메인 선생님들로 배치한 부분을 안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지난주에 이번 주 초반에 설명을 했잖아요 화요일날 그런데 제가 그때도 말씀드렸던 게 현재 고1 고2 고3 중학교 3학년에서 내년에 이제 3월달에 내일모레 고1이 되는 그 친구들이 보는 입시하고 지금 3학년이 되는 중학교 3학년이 되는 입시가 완벽하게 달라요 완전히 다르죠 완전히 다른 입시 그래서 현재 고등학교 1학년이 되는 아이들은 1등급이 4% 그다음에 현재 중학교 3학년 올라가는 친구들은 1등급이 10% 그래서 1등급이 4% 정도인 경우에는 강남 대치나 학군지에서 1등급 초반에 등급이 나올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지금까지 지금 현재 고1 고2 고3 아이들은 고등부에서는 내신을 진짜 열심히 하면서 최저를 맞추면 거의 의대의 95% 이상 합격했다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의대 정원이 2천 명 늘어났기 때문에 의대 최저의 점수도 맞추는 학생들이 별로 없을 거예요 그래서 최저와 맞추면 거의 100% 합격했다고 보시면 되고 내신이 1.3 정도 되면 지금 의대 지원이 가능했거든요 그런데 인원이 60% 정도 늘면 내신이 1.6 정도 정도 아이들도 의대의 서류가 통과될 건데 1.6대에서 최저를 맞추는 아이들은 이게 되게 애매해져요 같은 1.56대로 가버리면 대치동에서도 1.56대 정교권 아이들이 있거든요 그런데 그네들이 그동안은 서류 통과를 못했어요 그런데 얘네들은 최저를 맞출 수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교과 전형에서도 이제 학군지 아이들이 진입이 시작될 거예요 그동안은 아예 그네들은 진입조차 못했었는데 그런데 이게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다산회나 도농이나 가보면 서울대 입시 실적은 많이 나오는데 의대 실적이 안 나와요 의대 입시 실적이 많이 안 나오는 이유가 서울대 교과 전형은 그냥 학점이 좋으면서 면접만 잘 보면 되거든요 맞아요 그런데 의대 입시 같은 경우는 최저를 요구하거나 mmr 요구하기 때문에 여기서 뭔가 조금만 더 하면 되겠는데 거기 안 돼서 못 가는 애들이 있어서 일단 제가 몸이 하나이기 때문에 다 움직일 수 없고 다산 쪽에서 최저를 맞추는 최대한 노력을 하고 그리고 그래서 의대 입시에서도 서울대 입시 말고도 실적이 좀 다산 쪽에서 나오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그거는 다산뿐만 아니라 이 방법은 저희 대치본원에서 아는 수업에서 다 따라갈 수가 있기 때문에 전국에 있는 모든 고등학교에서 내신이 확실하게 잘 나오는 사람들은 수능체조는 저희하고 같이 맞추어 가든지 아니면 니에버크를 통해서 맞춰 가면 방법이 있을 것 같아요 참고로 구리 남양주 지역 내에서도 학교별 내신의 격차가 조금 있습니다 어떻게 되어 있죠 동아고등학교 기준으로 말씀드리면 3년 내내 전교 1등으로 졸업한 아이들의 평균 내신 점수를 보면 1.2점대에서 1.3점대로 형성이 되고요 1.0은 안 나오네요 1.0은 거의 안 나온다고 보시면 되고 학교가 세니까 맞습니다. 그리고 주변에 가홍고등학교를 비교로 말씀드리면 올해 고3 올라가는 친구는 전에도 제가 한번 성적표 보여 드린 적이 있을 텐데 전 과목 올 1등급이 지금 2학년까지 학교 말까지 한 번도 안 놓치고 전교 1등 을 했고 놀라운 건 전 과목을 전교 1등으로 다 1등급이 나왔습니다 그런 친구는 전략을 잘못 짜고 있는 거예요 왜 잘못 짜고 있는 거냐면 그냥 4.3고등학교가 한 300명 되나요 네 300명 돼요 300명이면 4%가 1등급이니까 그러니까 전교 1등으로 1등급을 했다는 거잖아요 네 그럼 과하게 한 거예요 너무 공부를 과하게 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평균 12명이면 평균 등수로 한 4등 정도에서 5등 정도로 1등급을 따도 동점이거든요 그럼 여기에 들어갈 노력을 조금만 수능에 집어넣었으면 그렇죠 지금 이 아이는 서울대학교 들어갈 가능성은 제가 봤을 때 거의 95%예요 네 맞습니다 그런데 수능이 좀 되어 있으면 의과대학 은 100%거든요 네 의대 정원이 늘어났기 때문에 그렇죠 그러니까 이 친구는 1.0을 유지한다고 그러면 1.0에 있는 아이들이 대거 의대 쪽으로 빠져나가기 때문에 서울공대는 완전히 빈 공소가 돼버려요 아 네네 그래서 서울공대를 동아고등학교나 아부고등학교에서 서울대학교에 입학실적은 더 좋아질 거예요 왜냐하면 의대 쪽으로 빠져나가는 자리를 그렇죠 학점 좋은 아이들이 쫙 들어가 버리니까 네 그런데 내가 만약에 의대 갈 생각이 아예 없다면 전혀 상관없이 지금 맞는 방법이에요 그런데 의대 갈 생각이 있다 그러면 여기에서 조금만 그 수능 성적을 공부를 해주면 이게 이제 의대 가는 가능성이 100%까지 올라가거든요 그래서 이런 학생들은 혹시 그 내가 1.0을 앞으로도 받을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하면 혹시 의대 갈 가능성이 있으면 연락 주시면 저희가 설계를 한번 해 드릴게요 네 그래서 와부고는 참고로 말씀드리면 와부고등학교는 정교권 학생이 재작년 같은 경우 2022년도 수능에서는 제가 들은 말은 정교 2등이었던 친구가 성균관대 약대 666대 1의 경쟁률도 있고 그때 합격을 했었던 친구 얘기를 들어보니까 1.7점으로 졸업을 했다고 들었습니다 와부고등학교는 강남학교하고 똑같네요 네 맞습니다 그런데 제가 소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조금 안타까운 부분이 관내에 있는 많은 고등학교에서 정교권 1점대 극초반에 점수로 졸업한 아이들조차도 최저를 못 맞춰서 이렇게 이제 원하는 대학에 합격을 못하는 경험을 많이 경험을 하다 보니까 저도 소장님께 그러면 수능 쪽에서는 내신 쪽에서는 저희가 특화되어 있어서 1학년 2학년까지 3학년 1학기까지 내신 관리를 철저히 잘할 수 있는 학원을 다산에도 런칭을 하고 수능에 관련해서는 소장님의 그런 노하우들을 저희에게 전수해 주시는 쪽으로 요청을 드려서 다산만큼은 저희가 관내 입시 실적을 올릴 수 있는 기여할 수 있는 학원으로 충분히 자리매는 걸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지역에 있는 학원들 보고 정시로 의대 가자는 얘기가 절대로 안 해요 네 정시로 의대는 대치동 애들도 힘들어요 네 휘봉고등학교도 많이 혜택 못 봐요 네 그 이유가 뭐냐면 그 내신 성적이 주는 그 묘한 느낌이 있는 것 같아요 내신으로 갈 수가 없는데도 불구하고 내신 성적이 이상하게 나오면 이게 만약에 수능하고 연결이 되는 것처럼 전혀 다른 시험인데도 그래서 고등학교 3학년 때까지 그 담임 선생이든 친구들의 그 내신에 대한 분위기로부터 내가 자유로워지기가 되게 힘든 상황이거든요 그러니까 내 눈에 보이는 경쟁자를 좀 제껴봐야 되겠다는 그런 그 목표 의식 때문에 내신을 놓지 못하는 것 같아요 수능으로 그렇죠. 수능은 고3 11월에 한 번 점수가 나오는데 내신은 한 학기에도 두 번씩 1년에 네 번씩이나 나오니까 그게 주는 압박감이라는 게 굉장히 큰 것 같아요 그래서 실제로 대치동을 포함해서 고등학교 2학년까지 수능식으로 가르치는 학원이 별로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 제가 하이님이 물어봤을 때 어차피 학원에서 안 가르치기 때문에 혼자 공부하는 게 최고다 수능은 혼자 공부할 수 있는 자료도 사실 많이 있어요 강사들한테 의존할 필요도 별로 없거든요 그런데 지금 고등학교 1학년 2학년 때 다산지역이든 도농지역이든 인천이든 강북이든 강남이든 학군지든 상관없이 고등학교를 딱 올라온 다음에 사실 내신 따기 쉬운 고등학교라는 거는 없거든요 각 지역별로 나름대로 또 잘하는 애들은 또 잘해요 물론 더 어려운 데가 있고 더 쉬운 데가 있고 하긴 하는데 그러면 고등학교 올라간 다음에 수능 공부가 실제로 할 시간이 별로 없다는 거예요 그렇죠 실제로 정말 없어요 그러니까 그건 고등학교 올라가서 수능 공부한다고 생각하는데 그건 잘 안 돼요 너무 바빠요 애기들이 그래서 중학교 3학년 때까지 어느 정도 수능 공부는 아니더라도 수능 실력을 쌓아놓고 올라가는 아이들은 여기 병행이 되지만 고등학교 올라가서 뭘 하겠다고 생각하면 고3 내리 내신 따다가 끝나죠 재수하면서 본격적 수능 공부를 하게 되거든요 네 근데 그동안은 사실 수능 공부를 중학생이 한다는 게 불가능에 가까웠어요 왜냐하면 중학교 3학년 중에 얼마나 머리가 좋고 수학을 잘해야 도대체 몇 명이 미적분 심한 미적분을 할 수가 있겠습니까 수능에서 심한 미적분을 못 하면 그건 아예 안 되는 거고 중학교 3학년 때까지 비문학 독해를 해야 된다는 생각을 갖는 사람이 몇 명이나 됐을까요 쉽지 않죠 거의 없죠 근데 그러니까 어려운 비문학 독해를 중학교 3학년 때 하다못해 이제 중학교용 비문학 독해 교재가 나온 것도 몇 년 안 됐는데 그건 너무 쉬우니까 중학생들이 비문학 독해 쪽에 신경 써보는 아이들도 적고 사실 무라생지원으로 가버리면 있잖아요 대치동에 있는 학원 선생님들이 자기네가 못 부르겠대요 요새 어려운 문제는 너무 어렵게 나와서 네 근데 중학생이 얼마나 공부를 잘해야 무라생지원을 수능 수준까지 올라갈 수 있을까요 영어는 가능한 거 같아요 명어는 중학교 2, 3학년 아이들도 잘하는 아이들은 90점대가 훨씬 넘게 나오는 거 같은데 영어를 제외하고는 국어도 그렇고 국어는 비문학 독해 때문에 그렇고 수학은 미적분 때문에 그렇고 과학은 무라생지원 내진투 다 어렵고 사회에는 하는 애가 없고 그래서 중학교 때 제대로 수능형의 공부를 할 방법이 없었는데 202860부터는 무라생지원이 다 빠져버리고 통합과학이 들어간단 말이에요 맞아요 제가 여러 번 말씀드리지만 통합과학은 고등학교 과목이긴 한데 내용이 중학교 내용이에요 중학교 심화 중학교 심화도 아니에요 그냥 펼쳐놓은 수준이에요 네 중학교의 일반 내용이 70%고 심화는 아예 없고 고등학교 때 새로 도입되는 게 한 30% 정도가 있는 거예요 통합사회도 중학교 때 배우는 내용이 80%예요 맞아요 80%인데 심화도 없어요 중학교 사회보다 통합사회가 어렵다는 생각이 하나도 안 들어요 내용이 20%만 새로 첨가되는 건데 새로 첨가되는 부분은 또 되게 쉬운 부분이 첨가돼요 그래서 이제 수능 과목 중에서 통합사회 통합과학은 고등과정이 아니라는 거를 어머니들이 아셔야 돼요 중학교 과정이다 그래서 통합사회 통합과학을 공부하면 중등 사회과학이 쉬워진다는 거고 그다음에 비문학 독해는 어차피 독해력이기 때문에 하면 된다는 거죠 그리고 가장 어렵게 느껴졌던 미적분이 빠졌기 때문에 그게 확률과 통계로 바뀌었잖아요 공부량이 4분의 1로 줄어들었단 말이에요 그러면 중학교 3학년 때까지 2028 입시를 하는 아이들은 의대 정원이 늘었는데 의대 정원에서는 높은 수준의 내신 등급과 수능 성적을 요구한단 말이죠 이 두 가지인데 높은 수준의 내신 등급이 10%로 바뀌어서 이제 너나 없이 딸 수 있는 상황이 됐단 말이에요 아까 말씀드렸지만 와봉고등학교 정교 2등이 1.6이라고 그랬잖아요 네 맞습니다 그도 바뀐 입시에서는 1.0이에요 네 휴봉고등학교 정교 1등이 1.8이면 그도 바뀐 입시에서는 1.0이에요 네 심지어는 용인해고 정교 1등이 2.4가 나왔다고 치면 그도 바뀐 대신에서는 거의 1.0에 육박하게 돼요 네 그러니까 1.0을 맞는 아이들이 지역이든 서울이든 많이 나오기 때문에 이제는 높은 수준의 수능 성적을 요구하는 의대 아니면 의대 때문에 빠져나가는 공대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수능형 공부를 누가 더 빨리 시작하느냐 맞아요 게임인 것 같아요 네 질문 한번 또 읽어볼까요 네 올리브님입니다 다산위원회에서 지능개발 프로그램 외에도 초등학생이 들을 수 있는 수업이 있나요? 이렇게 질문하셨어요 말씀해 주시죠 네 지금 저희가 이제 개발을 하고 있는데 일단은 저희 소장님이랑 같이 국어 D반을 운영하고 계시는 신보라 선생님께서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정말 수능형 공부인 저희 핑크와 옐로를 가지고 아이들의 국어 실력을 확실하게 올려 주실 거고요 그래서 국어 프로그램이 깔릴 예정입니다 그리고 암기반 그리고 웍스반도 같이 운영이 될 거고요 그 다음에 제가 이제 초등학교 고학년을 대상으로 영어 저희 시그니처 수업이죠 또 성문 통합 기반을 개강을 할 겁니다 그래서 성문 통합 기반 그리고 어 중 네 초등학교는 지금 그렇게 예상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어 기초학력 평가 저희가 그 예복회에 올라가 있는 수업들이 있어요 그거를 가지고 제가 고등학교 아 초등학교 고학년 그러니까 5학년 6학년 학생들을 데리고 국어 수학 사회 과학 이게 다 저희가 지금 다 녹화가 되어 있잖아요 그거를 정말 탄탄하게 관리를 해 줄 예정이에요 그러니까 이미 찍혀져 있는 영상을 가지고 아이들을 보게 만들고 그것을 잘 익혔는지까지 테스트를 보면서 제가 탄탄하게 그 관리를 할 예정이니까 저한테 문의 주시면은 제가 그 아이에 맞는 프로그램 설계 그리고 추천 다 해 드리겠습니다 자 계속 질문 한번 읽어보시죠 네 릴리님 다산점 초등 고학년 수학반은 없나요 제가 그런 식으로 관리를 해 드릴 예정이고요 그 다음에 하이님 아이가 처음으로 다녔던 학원에서 연산은 수학에서 전혀 중요하지 않다고 연산을 절대로 빨리 푸는 건 의미 없다고 해서 지금 고학년인데 연산을 너무 많이 틀립니다 암산을 두 자리 더하기 두 자리도 힘들어하네요 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러니까 이제 이게 뭐가 문제냐면 이해가 중요하지 암기가 뭐가 중요하냐 사고력이 중요하지 암기는 할 필요 없다 그 다음에 뭐 이런 얘기들이 되게 AI가 있는데 뭐가 중요하냐 뭐 이렇게 얘기하는데요 그 중간고사 기말고사 때는 AI를 이용해서 중간고사 기말고사를 볼 수가 없어요 그리고 암기가 안 되면 중간고사 기말고사를 못 보고 그 다음에 수능을 못 봐요 네 그러니까 중간고사 기말고사를 못 보고 수능을 못 보면 좋은 대학을 못 가요 그렇죠 그거예요 저는 그 제가 만든 모든 프로그램은 중간고사 기말고사를 잘 보고 수능을 잘 보는 것만 목적을 찾아요 네 그러니까 나중에 뭐 AI 시대에 뭐가 필요 없다 이런 거는 담론이고요 네 결과적으로 우리 아이는 그 4월 달에 보는 중간고사에 성적이 나오느냐 안 나오느냐가 첫 번째 이슈고 네 두 번째는 수능에 점수가 나오느냐 안 나오느냐가 고3 때 이슈가 되거든요 네 그러면 수학을 얘기할 때 수학을 이해하면 될지 뭐하러 연산을 풀냐라고 하는데 수학은 초등학교 때부터 고3까지 항상 연산이 있어요 연산이 늦으면 정확하지 않으면 성적이 안 나온다는 거죠 안 나와요 네 지금 보면 두 자리 더하기 두 자리도 힘들어하면 한 자리 더하기 한 자리 하고 한 자리 더하기 두 자리 하고 두 자리 더하기 두 자리 해서 극복을 하셔야 돼요 맞아요 이게 안 되면 수학은 영원히 시간이 모자라는 과목이 되거든요 타임어택을 정말 겪어봐야 돼요 네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손이 안 보이게 문제를 풀어야 제 시간에 풀 수가 있는데 생각할 시간이 없는데 사고력이 자꾸 중요하다는 거예요 저도 예전 기억을 떠올려 보면 저는 이제 미국에서 유학생활을 하면서 처음에 유학 간 당시에 수학 천재라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제가 수학을 잘했던 친구가 아니거든요 사실 이제 미국에서는 계산기를 가지고 시험에 임하게 되잖아요 그런데 계산기 없이 저는 암산으로 한국에서 하던 방식을 그대로 적용을 해서 밭 내에서도 가장 빠르게 풀었고 수학을 잘하는 친구로 이렇게 인정받았던 기억이 나는데 소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이런 연산 능력을 초등학교 때부터 확실하게 키워드는 게 도움이 된다고 생각을 하고 미국 쪽에서도 지금 한국식 교육을 굉장히 높게 평가하고 있잖아요 지금 5학년인데 늦지 않을까 물어봤는데 저희 예보크 사이트에 들어오거나 저희 암산 연산반에 들어오시거나 그렇게 하시면 저는 깜짝 놀래요 처음에 여기서 5자리 곱하기 5자리를 하는 애들이 너무 흔하거든요 5자리 더하기 5자리도 힘든데 5자리 곱하기 5자리를 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걔네들이 처음에 2자리 곱하기 2자리를 굉장히 힘들어했던 애들이에요 맞아요 사람의 아이들의 능력치라는 건 정말 대단한 것 같아요 처음에는 암기반 아이들 보면 한 줄을 외우는 것도 되게 힘들었던 아이인데 한 줄을 외우는 것도 굉장히 고통스러워했는데 지금 두 바닥을 통으로 외우니까요 10몇 분만에 한글도 안 빼놓고 다 외우는데 그 아이들이 처음에는 처음에 애매 안 데리고 할 때는 되게 힘들었어요 왜냐하면 다 못하니까 그런데 새로 들어간 아이들이 처음에는 여기 있는 아이들을 무슨 신처럼 느끼는 거죠 아니 이거 어떻게 해 그런데 애들이 용기를 주는 거예요 나도 처음에 못했다고 그렇죠 그리고 얘가 한두 달 지나고 나서 한 페이지를 다 외우는 자기의 모습을 보고 엄마도 너무 기적적이고 자기도 기적적이어서 그런데 그렇게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암기력이 너무 좋아지고 암산력이 좋아지다 보니까 학교 공부가 너무 쉬워진다는 거예요 그렇죠 학교에서 뭐 외우라고 그러면 옛날에는 외우는 걸 제일 힘들었던 아이가 외우는 게 제일 재밌다고 바뀌는 순간이 제가 보기에 한 두 달? 세 달 네 세 달 그 정도면 충분한 것 같으니까 5학년이면 하나도 듣지 않았습니다 자 저희 QEM 효자학원 프로그램 하나하나 더 알려가 볼까요 네 이렇게 해서 지금 오규민 원장님께서 정말 남양주, 덕소, 도농 그리고 다산까지 해서 그 관내에 있는 학교들의 내신 관리 능력이 굉장하세요 그래서 이제 오규민 원장님이 갖고 계신 팀이 있어요 스쿼드가 굉장히 탄탄한데 그 선생님들의 이제 그 선생님들이 다산 QEM에 이제 오실 거고요 다산 QEM 효자학원에 오실 거고 그분들이 이제 어떤 수업을 하는지 하나하나 설명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김성진 선생님이세요 김성진 선생님 이제 고1, 고2 수학 그 다산고 수학을 담당을 하시는 거죠? 네 맞습니다. 다산고 뿐만 아니라 수학은 레벨별로 나눠서 저희가 그 학교하고 상관없이 다산고, 도농고, 강원고까지도 혹은 동아고 친구들 중에서도 우수한 아이들 반을 김성진 선생님이 맡는 쪽으로 그렇게 안내를 드려서 안내를 드리고 김성진 선생님 추가로 말씀드리자면 뭐 대지 쪽에서 강남 쪽에서도 팀 수업으로 워낙 유명하신 분이시고 사실은 현재 주말에는 원장님이십니다 직접 본인이 운영하는 학원을 운영하고 계신데 주말 반에는 고3 아이들만 고3 아이들만 전문 수업을 그렇게 진행해주고 계시고 주중 수업에서 저희 효자학원에 출강하셔서 다산 쪽에 어떤 수학에서의 교육의 질을 높여줄 수 있는 선생님으로 평가를 하고 있고 제가 이제 참고로 듣고 있는 친구한테 한번 물어봤어요 김성진 선생님 수업을 듣고 있는데 어떤 일하고 아이들 같이 있는 반에서 다른 수업 시간이었거든요 국어 시간이었다고 기억하는데 한 친구한테 지금 김성진 선생님 수업 듣고 있는데 어떤 일 한마디로 말해줄 수 있겠니 라고 얘기했더니 정말 너무 최고예요 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입시 수학에 정말 최적화된 선생님이라고 저도 생각을 합니다 맞습니다. 그래서 설명회 당일날 발표하신 영상들도 저희가 밴드나 블로그를 통해서 업로드를 드릴 거니까 선생님 발표 내용을 참고해보시면 더욱더 신뢰할 수 있는 선생님이라 느끼실 거고요 그리고 옆에 계신 김경태 선생님은 저희 qm학원의 개원 멤버십니다 그 얘기는 저하고 가장 오랫동안 호흡을 맞춰왔다는 얘기잖아요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다산고 정교 1등 그 전년도에는 인창고 정교 1등 플러스 인창고 서울대 제일 많이 배출한 선생님으로서 2학년 1개반 그리고 1학년은 다산고 중심으로 해서 1학년 수학반을 2개반을 편성을 해서 고등부 수학은 1학년 2학년까지만 그렇게 다산관에서 편성이 된다는 부분 말씀드리고 이분 그리고 지금 관내에 있는 고등학교 내신 문제를 싹 다 분석을 하셔가지고 스터디를 굉장히 열심히 하시는 분이더라고요 맞습니다. 저희가 자체 연구 수업도 진행하고 있습니다만 다산을 모르는 학원이 아니고요 이미 다산고 정교 1등을 배출한 선생님께서 메인 강사로 투입이 돼서 다산 쪽의 수업은 지금 두 분이 고등부 수업을 담당하실 거고 저희가 최명찬 선생님 같은 경우도 중등부 수업을 담당하는 쪽으로 확정해 놨잖아요. 그래서 중학교 수학도 굉장히 기대하셔도 좋을 것 같고 이미 소문을 듣고 많은 학생들이 지금 입반 테스트를 요청을 하고 있고 이번 주부터 본격적으로 아이들 테스트 예약을 받아서 철저하게 수준별로 아이들 레벨별로 반편성을 할 계획이 있습니다. 대치동 효자학원이나 도농 qem 덕소 효자학원 보면 규모가 크잖아요. 규모가 크어서 교실이 한 20개가 넘고 30개씩 되고 그러니까 편하게 편하게 들어오는데 이 다산 쪽은 저희가 소규모로 일단 들어갔어요. 교실 6개에 한 반에 한 12명 정도 들어가는 수준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많이 이용해 주시면 확장은 하겠지만 처음에는 약간 빨리 반이 빨리 마감될 가능성이 있다는 거 그거는 미리 말씀드릴게요. 네. 이렇게 수학 선생님들 소개 드렸고요. 그 다음에 영어 선생님들입니다. 조한나 선생님께서 오셔가지고 설명해 진행해 주셨었는데 조한나 선생님 또 굉장히 내신과 그리고 수능 두 마리 토끼를 한 번에 잡을 수 있는 그런 수업으로 구성을 하셨더라고요. 그래서 아이들 vocab부터 그 다음에 문법 그리고 구문 분석까지 정말 확실하고 탄탄하게 아이들 실력 올려주실 그런 선생님으로 이제 저희가 배정을 했습니다. 네. 조한나 선생님은 역시 저하고 올해로 이제 3년차로 같이 근무를 하고 계신 분인데 이 선생님반에 배정이 되면 퇴원생이 안 나옵니다. 거의 재등록으로 다 이어질 만큼 수업에 대한 만족도가 높은 선생님이고 지금 다산qm효자학원에서는 도농고 한 반 그리고 다산고 ma반이라고 해서 다산고는 저희가 이미 다산고 쪽 저희 도농qm학원에서 수강하던 친구들이 다산qm효자학원으로 옮겨가는 친구들만으로도 수준변 반 편성이 가능해서 다산고 ma반 그리고 mb반 ta반 이렇게 요일별로 나눠서 두 개 반을 편성할 계획이어서 조한나 선생님은 도농고 ma반 다산고 ma반을 월수군반으로 편성할 예정이고요. 이상하 선생님 역시도 이번 겨울방학 때 저희가 윈터스쿨이라는 10 to 10 프로그램을 운영을 했는데 그 영어과 전체 강의 평가 중에서 강의 평가가 가장 좋게 나온 선생님 중에 한 분이라고 제가 자신있게 추천드릴 수 있는 분인데 지금 다산고 ta반 화목반 수업을 담당하실 거고 다산고 2학년 반도 개설을 해서 지역 내 수요가 있다라고 하면 충분히 더 좋은 선생님들을 많이 배정할 계획이 있습니다. 그래서 고등부 내신만큼은 어느 학원과 비교해 주셔도 비교 위에 있다라고 판단될 수 있는 좋은 선생님들이 배정이 돼서 영어, 국어 그리고 수학까지는 저희 학원에서 다산고 도농고 중심으로 보내주시면 확실하게 기대에 부응할 수 있는 계획을 말씀을 드릴 거고요. 그리고 이제 가장 제가 추천드리는 선생님 중에 한 분이 수사님께서도 당연히 설명회 때 발표하신 거 들어보셨잖아요. 그래서 이상진 선생님이라고 네. 국어과 선생님이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워낙 아이들 6, 7등급대 아이들을 1등급 2등급까지 끌어올린 경력이 많으시고 경력사항은 직접 보시면 아시겠습니다만 목동 사과나무 학원을 포함해서 화려한 경력이 많으시지만 너무 겸손하신 분이세요. 그리고 이제 저희 쪽 전임으로 출강하셔서 다산고 1학년 그리고 도농고 1학년 그리고 2학년 수업은 현재 일요일 반으로 편성 계획에 있습니다. 그래서 다산고 2학년이나 도농고 2학년 국어반에 대한 문의를 많이 주시면 일요일을 하루 더 비워놔서 하루 더 출강을 하셔서 일요일까지도 저희 다산qm효자학원에서 학생들의 국어 실력을 끌어올려주시는 선생님으로 추천드리는 이상진 선생님이 배정이 되어 있습니다. 지금까지 고등부 선생님들 얘기했는데 네. 가만히 들어보면 우리 효자학원하고는 완전히 미래의학원하고는 다르죠. 네. 왜냐하면 저희 미래의학원은 완전히 수능 베이스거든요. 그런데 여기는 고등부가 전부 무슨 베이스? 네. 전부 도농하고 다산고등학교 내신 베이스라는 거예요. 네. 그래서 가끔씩 저기서 물어보는 게 이 동네도 수능 커리큘럼을 만들어 줄 수 있느냐라고 하는데 수능 커리큘럼은 제가 주말에 하는 재수업 네. 이나 여기에 턴수업을 줌으로 들으면 될 것 같아요. 거리가 집에서 줌으로 들어도 되고 학원에 와서 관리를 받으면서 줌으로 들어도 되고 네. 그래서 일단 다산 쪽에 줌으로 듣는 친구들이 어느 정도 아주 많아지면 그때는 강사를 배치하는 것도 생각하는데 네. 저희가 줌으로 듣는 친구들이 성적이 나쁘지가 않아요. 괜찮아요. 훨씬 더 잘 나오는 경우도 있거든요. 네. 그래서 줌으로 들었을 때 저희가 줌으로 수업하는 게 워낙에 오랫동안 했기 때문에 내신은 와서 거기 분석이 잘 되는 우리 고등부 선생님한테 들으시고 수능 최저를 맞춰야 되실 분들은 연락을 주시면 저희 본사 프로그램을 네. 같이 줌으로 듣는 방법으로 간다고 그러면 뭐 좀 저렴하게 프로그램을 이용할 수 있을 거라고 보입니다. 네. 네. 저 그래서 지금 이제 QEM 쪽에서 이제 보내주시는 선생님들 그래서 고등 내신을 책임지고 계시는 선생님들에 대해서 이제 설명을 드렸고요. 내신 그러니까 입시 키팩터는 결국에는 이제 수능과 내신 둘 다 다 준비가 되어야 되는 거잖아요. 특히 이제 바뀐 2028년도 수능 과목이 국어, 수학, 영어, 통합사회, 통합과학 그리고 한국사까지 이렇게 준비를 해야 되는데 저희가 정말 다산점에 오픈하면서 되게 긴 호흡으로 준비를 시키겠다는 마음으로 이제 초등부 그리고 중등부까지 아이들을 이제 양성해 나갈 예정이잖아요. 그래서 저희의 이제 마스터 플랜이 이렇습니다. 국어 지금 핑크, 옐로, 블루가 이제 대상자가 초등학생이에요. 그래서 초등학생 아이들부터 이제 저희가 모아 나갈 예정이고요. 그 다음에 수학 이런 것도 저희가 대치본원에서는 지능개발 프로그램으로 암산과 연산 그리고 이제 웍스 프로그램까지 이제 진행이 되고 있잖아요. 그 프로그램들을 하나하나 조금씩 조금씩 더 확장해서 이제 운영해 나갈 예정입니다. 그리고 이제 통합사회 같은 경우는 저희가 이제 소장님께서 다산까지 오실 순 없으니 소장님께서 이제 다 그 훌륭하게 그 수업을 해 놓으신 그 영상을 제가 직접 아이들을 관리하면서 이제 아이들 그 프로그램을 그 틀어주고 관리하고 그 다음에 아이들이 이해력까지 다 그 관리를 하는 그런 프로그램으로 이제 진행을 할 예정이에요. 대치동 민성원연구소의 효자학원 수능 컨텐츠와 그리고 다산 QEM 효자학원의 그 내신 관리력으로 정말 아이들이 내신과 수능 두 마리 토끼를 한 번에 다 잡을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2028 입시에 맞는 그 교과목 중에서 네. 저희가 주력으로 보낸 게 네. 사실 수능 수학은 안 보냈어요. 네. 수능 수학은 턴수업이고 네. 사실 대치동에서도 그 턴수업을 소화할 수 있는 아이가 많이 없습니다. 전국 단위로 적어서 네. 턴수업은 그 대치동에서 집중하는 게 훨씬 효율적이라고 생각을 했고 네. 초등부 수학 같은 경우는 그래서 저희가 그 동네에서 1년 정도 선회을 하는 일반적인 내신에 맞는 프로그램으로 네. 전임 강사를 뽑아서 할 생각이고 현재는 초등부 수학은 없죠. 초등부 수학은 현재는 없고 초등부에서는 그 국어를 보냈습니다. 네. 국어는 수능 국어하고 그 내신 국어하고 격차가 되게 작아서 그 수능형 국어 프로그램 종합반을 대치동에 있는 시스템하고 똑같이 옮겨왔기 때문에 네. 초등부는 국어하고 암산 연산 이 쪽이 강하다고 보시면 되고요. 네. 중등부는 수학 내신 네. 고등학교도 수학 내신이 강하다고 보시면 돼요. 네. 그리고 중등부의 정규 영어 프로그램이나 초등부의 정규 영어 프로그램은 없습니다. 네. 중등부는 저희가 지금 기존에 저희 쪽에서 옮겨 갈 아이들이 있어서 이상한 선생님이 3학년을 맡으시고 네. 내신 프로그램으로 네. 맞습니다. 네. 여기 말하는 수능 정규 프로그램은 네. 네. 중등부는 저희가 어떤 정규 프로그램인 게 어학원 같은 프로그램은 없다는 거예요. 네. 네. 그래서 중등은 초등학교 고학년서부터 시작해서 성문영어 통학기반 네. 그리고 시그니처 프로그램이 거기 가고요. 그다음에 통학기반이 끝나고 나면 모의고사 시스템으로 쭉 가서 중3 때까지 수능을 완성시키는 프로그램이 한 트랙이 있고 네. 기존의 학교 내신 프로그램은 내신 프로그램으로 운영이 돼요. 네. 이게 이제 제가 대치동 효자학원하고 차이가 있는 게 대치동 효자학원에 있는 아이들은 전국에서 수업을 들으러 오는 최상위권 아이들인데 네. 그네들은 내신은 각자 1.0을 만들어 오는 거예요. 네. 그럼 저희가 수능을 만들어 주는 거거든요. 네. 그런데 지역은 아무래도 정시를 통해서 의과대학이나 서울대 가기보다는 내신을 잘 따고 수능은 최저를 맞추는 정도의 노력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이런 경우에는 3턴 4턴까지 할 필요는 없거든요. 한 2턴 정도만 원턴 2턴 정도만 마치고 고등학교 올라가도 내신에서 2에서 1등급은 충분히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의과대학 아니면 어드리대학도 갈 수가 있어서 지역에 맞춤으로 가는 게 저희가 이제 국어만큼은 그래도 1등급을 목표로 하기 때문에 네. 여기 프로그램을 똑같이 보냈습니다. 그러니까 선생님들도 고대로 보냈어요. 네. 저 그래서 이제 저희 민성원연구소 효자학원 대치본원에서 이제 출강하시는 강사진들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일단 초등부터 준비하는 수능 국어라고 지금 빨리 적어달라고 하셔서 방금 전에 적었는데요. 네. 네. 신보라 선생님이시고요. 소장님과 함께 국어 D반을 이끌고 계시는 선생님입니다. 네. 아이들 관리력이 너무 좋으시고요. 그리고 이제 저랑 같이 초등부에서 이제 주중 암기반 웍스반을 진행하시는 선생님이세요. 그래서 지금 이제 다산에 가서도 암기반도 같이 운영하실 예정이에요. 그래서 저학년반 그리고 고학년반 이렇게 이제 구성을 하였고 수요일 하루 가십니다 해서 수요일 날 초등 어머니들 대기하고 계셨다가 신보라 선생님의 국어 수업을 들으시면 될 것 같아요. 초등부터 준비하는 수능 국어를 해서 수능 국어를 가르치는 건 아니고요. 네. 초등학교 1학년이든 3학년이든 5학년이든 반편성이 되면 바로 시작을 할 텐데 네. 국어는 두세 학년이 섞여서 수업을 해도 아무런 상관이 없어요. 별 차이가 없어요. 네. 그리고 앞에 거를 모르고 해도 큰 상관이 없어요. 수학하고는 전혀 결이 다른 과목이어서. 각각의 지문이 다 독립적이니까요. 네. 아무 때나 오시면 됩니다. 주교제는 한 끝으로 가고요. 네. 한 끝. 그다음에 저희의 핑크하고 옐로우 가 독서교제로 들어가고 어휘교제가 서브교제로 들어가거든요. 네. 그래서 어휘교제는 수업 시간에는 숙제 체크만 하고 예복구 통해서 공부하시면 되고 아마 진도가 좀 빠르게 나가기 때문에 예복구 사이트와 수업을 병행해서 진도를 나갈 수 있을 거고 일반적으로 진도는 두 배속입니다. 그러니까 6개월 한 학기를 3개월 에 완성을 하는데 거기서 교과 내용 과 독서 이것을 같이 하기 때문에 제가 설계한 것을 그대로 하는 거고 저희 반에서 D반을 제가 독서를 가르치고 있고 나머지 영역을 신보라 선생님이 다 가르치고 계시거든요. 그러니까 여기서 있는 그 모듈을 고대로 가져가서 오픈을 하는 거니까 퀄러티에서는 걱정을 안 하셔도 될 거 같아요. 네. 그리고 저희 또 수능 국어 파이널 강사가 출강을 합니다. 자 이분은 이따가 오후에 타이밍에도 나오실 분인데 희문고등학교 선생님이셨고 대일외고 그다음에 단대부고의 학교 국어 선생님이었는데 저희 쪽에서 저하고 같이 파이널 반하고 국어 b반의 수업을 같이 하고 있고 이쪽에서도 국어 지필도 하고 문법도 수업을 하고 저희 쪽에서 대표 강사 요. 저하고 파트너로. 이번에 저기 서울대 의대에 붙은 아이들 전부 다 네. 여기서 가르쳤죠. 그래서 임의원 선생님이 딱 하루 수강을 하는데요. 네. 금요일입니다. 이거는 이제 중3 다산중학교 3학년 내신반을 맡을 건데 단대부고 희문고 대일외고 국어과 교사를 자기가 출제를 했던 분이에요. 네. 맞아요. 학교 분석만 해버리면 학교 선생님이 어떤 식으로 내는지에 대해서는 바로 아시는 분이에요. 바로 아실 거고 저희는 어떤 시스템이냐면요 다산중학교 3학년을 맡게 되면 그 아이들이 다산고등학교로 거의 90% 올라가잖아요. 네. 그럼 다산고등학교 1학년 내신을 내년에 맡게 되고요. 네. 그 아이들이 고등학교 2학년이 또 올라가잖아요. 그럼 내년 후년도에는 다산고등학교 2학년 내신을 자연스럽게 맡으셔서 2028 아이들 완전 책임지겠다는 마음으로. 저희는 데리고 올라가는 거예요. 데리고 올라가는 건데 수능에서도 수업을 굉장히 잘하시고 계시기 때문에 기대하셔도 좋을 것 같고. 네. 그러니까 나는 2028 입시에서 가장 핵심 포인트 중의 하나가 국어의 선택 과목이 없어졌다는 거죠. 네. 구매하고 화작 중에서 옛날에 골랐는데 이제 문법이 필수가 됐단 말이에요. 그러면. 어렵게 나올 가능성이 굉장히 높죠. 고등학교 1학년 내신에서도 문법이 어렵게 나올 가능성이 제일 높고. 네. 수능에서도 비문학하고 동시에 문법이 어렵게 나올 가능성이 높아서 저는 중학교 올라가기 전에 고등학교 올라가기 전에 최소한 고등학교 2학년을 마치기 전에 1학년을 마쳐서 2학년 올라가기 전까지 아무리 늦어도 중학교 3학년 때까지는 국어 문법을 단기 특강이 아닌 최소한 6개월 정도의 긴 호흡으로 하는 프로그램에서 1회독을 하고서 중학교를 졸업하면 저는 국어에서 큰 걸 얻었다고 보는 게 내신하고 수능에서 그래서 이 선생님이 다산고등학교 내신을 하기 전 직전 시간에 2시간 정도 6개월짜리 저희 국어 프로그램 모듈이 있거든요. 문법 프로그램 모듈 그거를 그대로 심기로 했어요. 네. 그래서 6개월에 한턴 도는 것 때문에 이거는 아무 때나 들어주셔도 로테이션 수업이어서 2월에 시작한 사람은 8월에 끝나고 3월에 시작한 사람은 9월에 끝나고 해서 로테이션으로 해서 6개월 단위로 국어 완성하는 문법 완성하는 프로그램을 거기다 오픈을 합니다. 그래서 임현 선생님은 2반. 3학년 내신 반하고 그다음에 국어 문법반 이게 오픈이 되죠. 저자 직강입니다. 자세한 국어로 진행을 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많은 기대 부탁드리고요. 금요일입니다. 그다음에 최병철 선생님이시네요. 네. 저희 미래학원 원장이면서 엄마학교 그다음에 최병철의 심층분석 다 맡고 계시죠. 입시를 정말 잘하시는 수학 그리고 과학 강사이십니다. 여기서는 파이널 반을 맡고 있는데요. 2028 입시에 저희가 특화하기 위해서 이분은 다산중학교 2학년 내신 반과 3학년 내신 반을 맡아서 이 애들을 고대로 데려갈 건데 다산중학교 2학년 내신 반과 3학년 내신 반을 맡으면 내신 반을 가릴 수 있는 게 아니고요. 네. 이 선생님은 최소한 수능 최저 정도 수준을 같이 맞춰가는 반으로 갈 거예요. 그래서 2028 입시하고 지금 고1하고 입시는 완전히 다르다고 그랬잖아요. 네. 저희가 2028 입시에서 반을 만드는 아이들은 바산에서 정말 바산고등학교 내신은 기본이고요. 네. 수능까지. 수능으로 정시까지는 안 되더라도 최저 맞추는 커리큘럼은 같이 가져갈 거기 때문에 그래서 파이널 선생님을 내신만 전담으로 하는 게 아닌 중2 중3 이 아이들은 나중에 제일 탑반 만 유지를 할 겁니다. 왜냐하면 탑반이 아닌 아이들은 수능까지 공부할 수 있는 여력이 없거든요. 네. 그래서 2028 수능은 되게 간단해졌기 때문에 수상수와 수원수투 미적분이 아닌 확통으로 해서 그 적절한 정도의 심화속진을 같이 병행을 해서 수능 만점 수준은 아니더라도 최소한 수학에서 2등급 안쪽으로 나올 수 있게끔 수능에서 내신 당연히 1등급일 거고요. 그 목표로 저희가 일주일에 두 번 추강을 제 부탁을 했습니다. 다산고 입시 실적이 점점 좋아지겠어요. 그렇죠. 그리고 최병찬 선생님은 지난달까지 참고로 저희 덕소 QEM 휴자학원 에서 특공대반을 담당해 주셨습니다. 네. 제가 깜짝 놀란 건 이 특공대반 수업을 수료한 아이들이 고등과정을 지금 저희 휴자학원에서 예비고일 프로그램으로 수업을 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들어온 신입생들하고의 격차가 엄청 크다는 걸 저는 개인적으로 느끼고 있습니다. 그래서 특공대반을 맡아주시면서 학생들의 실력을 확실하게 이끌어 줄 수 있는 선생님이었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 이런 조합은 사실 신보라 부장님 또 최병찬 선생님 그다음에 임현 선생님까지 사실 중등부 쪽에 이 정도의 강사 라인업으로 편성될 수 있는 학원은 그 어느 곳에서도 찾아보기 힘들잖아요. 제가 결심을 하고 보낸 거죠. 왜냐하면 대치효자학원에서 최고 메인 선생님들이 다 가는 거거든요. 그리고 최병찬 원장은 덕소에 있는 덕소 효자학원에서 특공대반은 다른 선생님한테 넘기고 저하고 같이 금요일 날 본원 특공대반 선생님 으로 그래서 의대 100% 합격을 목표로 하는 본원 특공대반 선생님으로 제가 모셔서 이번 주 금요일부터 수업을 하시거든요. 네. 그래서 왜냐하면 원장급을 거기 덕소에 3일을 보낼 수가 없어서 이틀은 다산 효자학원으로 보내고 나머지 4일은 대치 본원에서 저하고 같이 수업을 하게 됐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입니다. 저입니다. 네. 저는 지금 이제 프로그램을 어떻게 구상을 했냐면요. 저희가 이제 예보크 프로그램이 있잖아요. 예보크 프로그램에서 지금 이 2028 수능을 대비해야 되는 중학생들 그리고 이제 초등학생들의 대상으로 소장님 수업인 통합사회 그리고 지금 통합과학 수업들이 또 올라오고 있어요. 그래서 통합과학 그리고 한국사 그리고 기초학력평가로 5학년 6학년 과정까지 전부 다 정말 양질의 콘텐츠가 지금 이미 제작이 되어 있어요. 기초학력평가는 이제 정부에서 아이들 기초학력평가 시험 보는 건데 저희 자체 교재가 있거든요. 네. 그걸로 아이들을 관리를 하고 그 다음에 이제 목요일에는 제가 이제 성문 통합 기반을 운영을 하면서 아이들의 영어 실력까지 책임을 지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지금 그럼 예보크로 뭐 어떻게 관리를 하겠다는 건가라고 궁금해 하실 분들을 위해서 제가 이제 저희 예보크 사이트도 한번 소개를 해드릴게요. 지금 소장님께서 대치동에서 이제 100명이 넘는 아이들을 대상으로 통합사회 수업을 하고 계세요. 그렇죠. 네. 그래서 통합사회가 굉장히 지금 중요하고 수능 과목이기도 하지만 고1 내신 과목이기도 하잖아요. 네. 통합사회에 대해서 제가 좀 그 말씀을 드리면 통합사회를 미리 공부를 하면 네. 중학교 내신에서 엄청 유리해져요. 그럼요. 왜냐하면 시험 범위의 70% 80%가 중학교 내신에서 나오는 거거든요. 통합사회를 제가 경제만 갖고 네 달을 했어요. 네. 11월 12월 1월 2월. 그랬더니 학생들이 다른 인간이 되었어요. 다르죠. 경제학 네 달을 수업한 게 제가 봤을 때는 대학교 경제 언론 수준보다 어렵게 가르쳤어요. 더 자세하게. 네. 대학교 수능은 당연히 넘어섰고 네. 그래서 제가 미안해한 게 이제 이해 못하는 애들이 좀 있을 거라고 생각을 했고 네. 이해를 못해도 괜찮다. 이 중에서 절반만 이해도 성공한 거다. 라고 했는데 그러고 나서 그 기출 문제를 풀렸더니 정답률이 90%가 나오더라고요. 애들이 ES 폭스 말했는데. 애들 그때 이렇게 하원할 때 그 표정이 굉장히 좋았어요. 60문제를 풀었는데 60문제 중에서 몇 개 안 틀린 아이들이 있었고 많이 틀린 아이들도 한 10에서 20% 정도밖에 안 틀렸는데 중요한 거는 이게 예습 복습이 없이 그냥 캐주얼하게 시험을 봤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통합사회가 진도가 끝나서 고1 첫 단원인 행복부터 다음 주부터 진도를 나가. 이번 주부터 진도를 나가거든요. 그래서 진도를 나가니까 현재 중1 중2 중3 현재 고1까지도 통합사회 내신과 수능을 준비할 친구들은 경제가 가장 어려운 건데 그걸 먼저 했는데 제가 애들한테 얘기했어요. 이제 어려운 건 다 끝났고. 이제 행복시장이다. 통합사회는 아예 너무 쉬운 과목이니까 지금부터는 아예 그냥 눈만 동그랗게 뜨고 있고 내가 얘기하는 거 듣고만 있어도 1등급은 나올 거다. 그러면 시험기간에 소장님 중간기말고사 기간에 시험 범위에 해당하는 부분을 소장님 강의를 찾아서 이렇게 시험 대비를 하는 것도 추천할 수 있을까요 네. 그것도 추천하면서요. 이제 그 얘기를 드리려고 한 건데 중1 중2 중3 초 6 아이들은 상관이 없어요. 걔네들은 통합사회 시험이 없으니까. 네. 그러니까 진도를 쭉 따라가면 제가 11월까지 내용을 다 파악을 해 줄 거거든요. 그럼 11월부터는 수능 기출 응용문제를 풀어줄 거예요. 1년 동안. 그런데 저는 응용문제는 안 풀어주고요. 저는 계속 새로 아이들을 받아 가지고 개념만 계속 설명을 갈 건데 저희 통합사회가 어벤져스 팀이에요. 네. 맞아요. 통합사회는 통합이잖아요. 이것저것 많이 아는 사람이 되게 유리하단 말이에요. 질이 아는 사람이 경제 쪽에 약할 거고 보통 경제하고 법이 제일 어려우니까 경제법을 아는 사람은 질이 일반 사회 쪽으로 넘어가기 쉬운데 일반 사회에 전문하신 분들은 경제법 으로 넘어오기는 쉽지는 않아요. 그런데 이제 통합사회를 어떻게 하냐면 제가 1년 동안 수업을 하면 이 100명이 다음 과정으로 가야 되잖아요. 네. 문제를 1년 동안 봅니다. 문제량이 어마무지해요. 저희 교재가 한 2, 3천 페이지 된다고 하는데 문제량이 어마무지해서 1년 동안 문제를 푸는데 이 문제는 서울대학교 자유전공학부 경제학과 하고 수학과를 졸업하신 신철민 선생님이 풀어줘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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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한테 1년 배운 아이들은. 그다음에 시철민 선생님은 얘네들 데리고 1년 더 가는데 그때는 1년 동안 심한 문제 풀어줘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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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단원은 다 하는데 어떤 학교는 3단원을 나가든지 어떤 학교는 2단원을 나가는 식으로 해서 1, 3단원으로 시험을 보든지 1, 2단원으로 시험을 보든지 이런 식의 차이밖에 없어요. 그러면 선생님이 3명이 들어가 버리면 중3아이들은 제 수업은 인강으로 듣고요. 어차피 수업료를 냈으니까 바로 옆 교실에서 줌도 마찬가지죠. 바로 시험 범위가 같은 학교들끼리 선생 3명이 모아서 개별 내신 관리가 들어갑니다. 진짜 너무 완벽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다산이나 도농 이런 쪽에서도 통합사회 내신이 헷갈리면 시험 범위만 원장님이 이쪽으로 주시면 이 시험 범위는 어느 선생님이 3시간 동안 내신 관리가 들어가는데 와서 배워도 되고 줌으로 해도 상관없고 우리 다산점에 와서 관리를 받으면서 해도 되고 방법은 찾으면 되니까 선생님들이 3명이 내신 관리팀이 같은 시간대에 대기하는데 일요일날 6, 5시부터 10시에 대기합니다. 통합사회를 4분의 선생님이 투입되는 학원은 아마 거의 전국이 없습니다. 저희는 통합사회 맛집으로 갈 거예요. 이러한 통합사회의 수업을 집에서 예복으로 들으시면 좋은데 또 아이들이 틀어졌더니 잘 안 들어요 하시는 그런 댁들을 위해서 저한테 보내주시면 제가 확실하게 관리를 하면서 아이들 차근차근 진도 나갈 수 있게 그렇게 만들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 얘기는 제가 효자들 프로그램 3월부터 정규방송 다시 오픈한다고 그랬잖아요. 화요일날 똑똑 상담실 심층 분석 화요일날 1시인가요? 효자들 방송이? 화요일날 1시의 효자들 방송에서 다산 프로그램하고 덕서 프로그램 그리고 새로 오픈하는 효자 학원들 프로그램들 선생님들 모셔가지고 그때도 설명회 때 선생님들 하고 싶은 얘기가 많았는데 시간이 부족해서 다 말씀 못 드렸거든요. 그래서 당분간은 다산점 특집으로 해서 효자들 거기서 어떤 프로그램이 있는지 출근하시는 선생님들 한 분 한 분 모셔가지고 화요일날 특집 방송으로 할 때 더 자세히 얘기하시고요. 오늘은 앞으로도 저희가 방송할 때는 2028 입시에 대해서 초등부 쪽에서 많이 물어봐 주시면 좋을 것 같고 그 다음에 기존에 저희가 방송했던 정규 프로그램이 방학 특강이 다 끝났기 때문에 3월부터는 정상적으로 다시 운영된다는 거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2028 입시 대학 들어가기가 굉장히 단순해졌어요. 세 가지 변인입니다. 첫 번째 고등학교 내신이 10%가 1등입니다. 두 번째 문의과가 완전히 없어지고 국어, 영어, 수학, 통합사회, 통합과학이 수능 공통과목이 됐다. 미적분은 빠졌다. 세 번째는 의대 정원이 2천 명이 늘어났기 때문에 상위권에서 어떻게 공부하느냐 어느 고등학교를 지원하느냐가 실질적으로 굉장히 중요해졌기 때문에 지금까지 입시 설명회에서 대학은 이렇게 가고 의대는 이렇게 가고 간 거를 2028 전 단계하고 후 단계로 나눠서 전혀 새로운 전략을 짜야 되는 거고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대학 가기가 엄청 쉬워졌다. 그리고 단순해졌다. 그리고 기회가 많아졌다. 누군가가 기회가 많아지면 기회가 많았던 친구들은 또 없어지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2028 입시하고 현재 바뀌는 의대 정원에 대해서 특집은 엄마 학교 때 계속적으로 저희가 방송을 해드리도록 할게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현재 고등학교 1학년, 2학년, 3학년은 어떤 전략을 짜야 되고 이 세 가지 변수가 어떤 영향을 주는지 중학생은 어떤 영향을 주는지 하나하나 알아가도록 하겠습니다. 내용이 단순하고 쉬운 내용은 아니니까 필기할 준비하시고 열심히 들으시면 최소한 몰라서 못 가는 일은 없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정보가 없어 대학 못 가는 아예 없도록 돈이 없어 대학 못 가는 아예 없도록 저는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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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보크는 여러분의 꿈의 자다리가 되겠습니다. 초등부터 고등까지 입시해 모든 순간을 담았다. 대치동 현관을 어디서든 나만의 대치동 항상 너의 곁에 언제나 예보크 대치동 현관을 어디서 우리의 곁에 언제나 예보크 정보가 없는데